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창조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 오늘이 2021년도 12월 11일입니다 저희 비파창조농원은 2019년도에 개발 성공한 1년만에 열매가 결실하는 씨없는 유자 그리고 한 나무에 10년이 되면 150킬로 열매가 있는 정삼양 모목을 판매 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록도토리커피를 만든 지가 이제 6년째 됐는데 그 3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왕도토리커피 시장이 약 한 2천억 정도 지금 그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세계 최초로 왕도토리커피를 만들고 나서 구글에 광고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고객보다 외국 고객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왕도토리커피 파우더는 비행기 1등석 고객들이 지금 열차 1등석 고객들하고 같이 선박 1등석 고객들이 같이 한 잔에 8만 원씩 계산이 돼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파창조농원에서는 이제 또 2022년도 10가지 그리고 20가지 각기 다른 노란색 흰색 빨강색 핑크색 보라색 그 다음에 가지가지 섞인 장미꽃 10가지 장미꽃이 피는 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개부터 20개까지 피는 장미 나무를 만들어 시판하게 됩니다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은 허경영 종전님의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만든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허경영 종전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업과수 만드는 종모허가 그 다음에 산림과수 만드는 종모허가를 가진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파창조농원사장 그리고 지구성에 한 10명 정도가 지금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9개 신품종 나무를 국립종자원에 이제 품종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 품종당 약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또 2019년도에 흰비파 나무를 또 허경영 종전님의 지혜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무도 이제 품종 등록을 하고 시없는 유자 그 다음에 상노 큰 도토리커피 열매가 아주 큰 왕도토리커피가 있습니다 그 나무도 이제 제가 또 품종 등록을 하기 때문에 2022년도는 정말 허경영 총장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우리 비파창조농원이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지금 품종 나무농업과수 산림과수 만드는 종모허가를 지득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120개 실기 33개죠 실기 33개를 제가 지금 가르쳐가지고 2020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두 분이 지금 종모허가를 지득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에는 또 한 50분 되는 분들이 또 새로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모허가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땅이 330평 자경타경 5년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산림과수를 딸 수 있고 또 2400평 자경타경 5년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농업과수 종모허가도 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비파창조농원에서는 이제 2022년도 이제 상로 큰 도토리 커피점과 비파창조농원 2차 상품점을 개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파창조농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전화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비파창조농원 010-2367-4677 05-632-4677 검색하시면 그리고 비파창조농원 내비게이션을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농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도 농장 그다음에 일본 농장 제주농장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본이 문이 닫혀가지고 2년 정도 오지도 가지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일본 농장 100만평 가까이 되는 후쿠오카와 일본 후지산 농장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 일에 몰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없는 유자 그리고 정삼양 시가 없기 때문에 아주 맛이 있고 비타민이 월등히 높고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상로 큰 도토리 커피 입차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젊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는 누구나 다 암을 치료하는 비타민 b17 아미구다린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저희들이 비파 2차 상품을 많이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이 거제도에서 저희들이 비파 2차 상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쇼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다 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건축 시작되면 또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왕도토리 커피도 드시고 비파 2차 상품도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1년도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